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커입니다 여러분들 삼성 인적성 일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준비했나요? 열심히 준비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열심히 준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랬어요 왜냐면 코로나19로 마음이 뒤숭숭하기도 했고 조금 환경이 좀 좋지도 못했고 다들 멈춰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마음 잡고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월간 인싸 강연을요 인적성과 면접으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매달 진행되는 강연인데요 면접과 인적성이 함께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면접은 제가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인적성은 제가 나눠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초고수를 모셨죠 누굴까요? 비빌 곳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소원 누나 소원 누나가 벼락치기라는 컨셉으로 2시간 만에 가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냥 이것만큼은 알아가라 라는 관점에서 초고수의 문제풀이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연장에서 실제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파트는요 PT 면접, 토론 면접, 인성 면접에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조금 멈춰 있었거든요 이제 면접을 주르륵 볼 텐데 화상 면접을 보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다음에 인적성 파트에 있어서는 소원 누나가 강연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언제 하냐고요? 5월 22일 금요일이에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온,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돼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무제한을 받겠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요 좌석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선착순을 받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셔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발열이 있을지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끝나고 저랑 소통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그 시간 이후에 48시간 동안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그 시간에 만약에 못 보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요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월간 인사는요 매달 여러분들의 시즌에 맞는 강연들을 제공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강의장료, 송출비, 강연자 이런 비용들 때문에 소정의 강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요 그 비용들이 정말 아깝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5점 만점에 5점이 나와요 아무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단에 신청하셔서 인적성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면접도 준비하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월간 인사는요 한 달간 제가 케어를 또 해줘요 뭐 특별한 케어라기보다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제가 100%의 답변 다 해드려요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5월 22일에 만나요 안녕